요 워랍 아이성아입니다.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나오는 방법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오는 방법은 지식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식에도 유효기간이 있고 지식 안에서도 버려야 될 거 있고 배제해야 될 거 있고 내가 또 얻어야 되고 거기서 이런 조각조각 내가 얻어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지식 없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당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짐 로저스라고 하는 정말 투자가가 얘기한 내용들인데 진짜 당신이 똑똑했으면 지금 부자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삶에서 살다 보면 내가 나름 내 범위 안에서 똑똑하게 생각하고 나름 선택하고 결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생각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해봤자 그 이상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사실 이번에 폰지 몽키 레전드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자 매일경제 신문에 났어요. 이게 뭐냐. 매일경제 매일경제 오늘 매월 매일 6월 22일 월요일이에요. 매일경제에서 자 여기 보면 유사 금융 폰지 사기 투자자 수천억 피해. 자 여기 수천억 원이 아니고 수천억 맞아요. 수천억이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1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수천억이에요. 수천억의 피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앞에 나온 거예요. 6월 22일 월요일 매일경제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장에 제가 딱 보고 놀랐어요. 지난번에 제가 몽키 레전드에 대한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초반에 몽키 레전드고 뭐고 하니까 제 지인들한테서도 듣고 이렇게 하던가 이런 문제 해결 되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 드렸고 거기에 대한 영상을 저는 안 합니다라는 내용을 얘기 드렸고 그랬더니 완전 막 디슬라이크가 되게 많아요. 싫어요. 그리고 그 안에 댓글들 보면 저를 막 까고 막 별 얘기가 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터진 거예요. 터져가지고 제가 이제 알고 보니까 10일 정도부터 거래가 잘 안 됐나 봐요. 거기 묶인 돈이 결국은 사기당한 돈이잖아요. 거래가 안 되니까. 이게 다시 살아나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살아나기 힘들 것 같아요. 소비자 심리에서 경제 소비를 안 하는데 그러면 그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안 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건 뭐냐. 제가 이 기자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막 그렇게 놀랐다는 표현이 그렇게 놀란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 신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왜 저라고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도박유호, 여자유호, 돈유호 이렇게 사기당하는 사람과 사기당하는 사람이 다 똑같고 심지어 사기당하는 사람이 더 바보다라는 얘기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거는 보통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본인이 벌 거라는 착각 속에 빠지는데 뭘 계산을 못하냐면 벌 거라는 부분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만약에 안 됐을 그 경우에 대한 디자인을 못해요. 거기에 대한 호르몬과 거기에 대한 뇌가 발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뭘 하든 지식이 많이 들어오면 뭐가 이제 이게 발전되냐면 내가 이걸 통해서 가장 안 됐을 때를 내가 생각해요. 가장 안 됐을 때를 생각하다가 그 다음 플러스 가장 잘 될 때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맥시멈 안에서 그리고 미니믈 안에서 가장 안 됐을 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생각하고 또 내가 진짜 이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보호막이 없는 것 같아요. 보호막. 여러분 뭐가 보호막이에요? 실제로 지식이 들어오면 여러분 보호를 해줘요. 아 내가 돈을 로언바페 항상 얘기하는 첫 번째로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로 첫 번째로 기억하라. 돈을 잃지 말라.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 돈을 잃지 않는 보호막을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시간과 돈. 이게 다 돈이에요. 시간과 돈. 다 돈이에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잃거나 성장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레버리지 되거나 레버리지 안 되거나 내가 매일 혼자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여러 팀 레버리지. 사람 레버리지. 인맥의 레버리지. 경제 돈에 대한 레버리지. 캐시의 레버리지. 현금의 레버리지. 모든 레버리지가 되는 부분. 여러분 어떤 방향성 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식이 없으면 그거를 몰라요. 저도 보통 클로징 할 때 항상 얘기하는 내용이 이 PCM 내용을 안다고 했을 때 이해를 하고 지금 접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가는 방향에서 돈을 버는 데는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고 돈을 잃는 것만 어느 정도 보호하고 여기서 컷하고 여기서 어느 정도 그것만 보호막만 생겨도 내가 앞으로 한 달 안에 그 버는 그 뒤에 잃는 거를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이만큼 버는 것 같지만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오는 부분 그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가난할수록 보호막이 없다. 보호막이 없을수록 내가 똑똑이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똑똑이 아니라 멍청이다. 우리는 누가 덜 멍청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지 누구나 완벽하진 않아요. 누구나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누가 덜 멍청하냐. 가난한 사람이 멍청한 이유는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단순히 그냥 주변의 정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을 찾기 위한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이 얼마나 도움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지식인데 그 지식도 레벨이 있다. 그 지식 안에 여러분 그 자원을 얻고 붙잡고 그게 내 머릿속에 각인될 때까지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 전문성이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테스트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에 대한 모든 이런 사건, 사례를 통해서 증명하시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 믿음을 얻고 싶고 그 신뢰를 얻고 싶고 여러분들과 멋진 관계식 헬프에 대한 관계식 헬프에 대한 문화 주는 문화 그렇게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컨텐츠를 계속 이렇게 무료로 유료로 모두 다 드릴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Peace 고맙습니다.